지금 아 전반 끝냈다 다행이다 왜 안 끝내지? 왜 내가 잡으니까 끝내? 되게 불공평하네 어 나 그거 봤어 전광판 받고 나온 거 슛 차서 들어간 거 어서오세요 아니 면전에 따주라니까 시양놈들아 아니 내가 오래 온패스 시킨 거 아닌데 왜 자꾸 이거를 삑사리가 아니라 그냥 타겟팅이 병신이야 아 씨 오늘 제가 모르고 그냥 내가 못해 뭐를 건들다가 잘못 건드린 거 오늘 아마 공지에 나올 거야 오류상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축구 게임은 되게 변수가 많아서 복잡해가지고 수정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지는 걸 거야 아마 응 오 존나 잘한다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 드리블도 모르겠고 좀 어려워 나는 수비가 제일 문제 바꿔차지 야 너무 어렵다 내 수비가 진짜 개허버림 네이마라 아무것도 못했어 나이스 랭킹 1등 찍을 때 수비 개 잘했지 근데 그때 팀에 차돌이 있었어 어우 내 수비 너무 쉽게 벗겨진다 숫자가 계속 압박하다가 실패하니까 그냥 10손해야 에헤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정훈아 뛰어 레버쿠젠이 좋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대한민국 레버쿠젠도 지금 메탈에 안 맞을 것 같아 느낌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! 네이밸! 야 네이바라 뭐야? 아 기분 나쁘네 젖반 개발렸다 야 나 이거 침 쉽지 않으면 어떻게 가 아 나 어지러워 아 시발 어떻게 가지? 이거 750억이야 네이바라 메시였으면 지금 공중골 돌고 있지 공중대비 돌고 있어요 맞박이 히바부 눈카요 아 수비를 조금 집중해볼게요 여러분들 수비를 좀 집중하면 될 것 같아 나 동산동 혁신도시 옆에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우리 봉화지겸이 오랜만 수비가 어렵지 아 근데 수비 잘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참 까다롭단 말이지 정훈아 좀만 더 컨텐츠레이트 해보자 머릿속에 입력시켰어 빌드업도 좀 신경 써보고 첫판 감잡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파를 맨날맨날 많이 안하니까 피파 하루 쉬면 리셋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와서 밀리탕 아 도치가 왜 이렇게 말끔하지 못하지 시바 네이마르답게 못잡아놓나 3년 동안 왜 사람이 죽었어요 아 ZS로 줄걸 아 씹까비 아 봐봐 존나 느려 드리블이 아 존나 꼴받는다 아우 놀래라 아우 숨막혀 섹스 그렇지 아 뭔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즈라리네 계속 방금 네이만의 패스는 좋았습니다 아 아니 화가 나니까 그러죠 화가 아아 그렇지 비닐 컨디션 안좋아 내 팀에 뭐가 없으면 컨디션 안좋다 생각하면 돼 아 C 보컬 아 크로스 지졌는데 아 봐봐 터치가 예사롭지가 않다니까 이게 무슨 네이마르야 씨발 우석고등학교 1학년 3반 철민이도 저렇게는 트랩핑 안해 미친놈들아 드리블을 누가 저렇게 해 진짜로 아니 이게 네이마르 문제가 아니라 게임 문제라니까 애들 존나 버벅인다니까 아이씨 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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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커서